국내 연구진이 나뭇잎의 광합성 반응을 모사해 수소와 화학연료를 생산하는 인공나뭇잎 핵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포스텍과 울산과학기술원 공동연구팀은 인공나뭇잎에서 빛을 받아들여 화학반응 촉진 역할을 하는 광총매 합성 기술을 새롭게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대표적인 광총매 물질인 이산화 타이타늄의 결정구조 가운데 자연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고 합성이 어려워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브루카이트를 이용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비용이 적게 들고 넓은 면적에 증착이 가능한 용액합성법을 이용해 나노총알 모양의 브루카이트 광총매를 기판에 직접 성장시키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브루카이트 광총매를 이용하면 인공광합성의 수소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대체 에너지 생산과 오염물질 분해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제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실렸습니다.